니콜라이 불가닌 1895년 5월 30일에서 1975년 2월 24일 소련의 정치가 볼셰비키당에 입당하고 후에 체카와 국민경제최고회의에서 활동했으며 모스크바 시소비에트 의장, 러시아공화국인민위원회 의장, 원수, 국방장관, 수상 등을 지냈다. 1917년 볼셰비키당에 입당하고 후에 체카와 국민경제최고회의에서 활동하였으며 모스크바 시소비에트 의장, 러시아공화국인민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인으로 활약, 1947년 원수가 되었다. 국방장관을 두 차례 지내고 1955년 수상이 되었으나 당내 투쟁으로 1958년 사임 당정치국에서 추방되었다. 국방장관을 두 차례 지내비키당에 입당하고 후에 체카와 국민경제최고회의에서 활동하였다. 국방장관의 손不对ais